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희입니다. 11월 1일 11월 첫날입니다. 첫날의 첫날입니다. 알차고 보람찬 결실있는 11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열 빨리 갑니다. 벌써 한 해가 다 끝나가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2기 1기 2기로 나뉜다면 이제 2기가 시작됐겠죠. 총선이 끝나면서부터 바로 2기입니다. 그래서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는 대표했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일단 정치를 안정을 시켜야 될 텐데요. 그러자면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일단 민심이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파괴력이 있는 정책 혹은 인사쇄신카드 그리고 대통령이 스프라이즈하는 어떤 그런 느낌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낮은 지지율이 다 그러는데 약 한 20에서 30 사이에 있습니다. 지지율이. 이거를 말이죠. 제가 더더 덜도 말고 욕심 크게 안 부리겠습니다. 한 5%만 올라가면요. 그냥 소위 정치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정권을 방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5%만 올립시다. 5% 한국갤럽 같은 데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게 나오잖아요. 보통. 숫자 자체가 작게 나와요. 한국갤럽은. 한국갤럽에서 한 25 정도 나오면 그나마도 어느 정도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아마 35 정도도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25에서 35 정도 이렇게 걸칠 수 있게끔. 그러면 사실상 탄핵이 어쨌다. 조기하여가 어쨌다. 이런 것은 전부 돕는 녹돋이 사라질 겁니다. 대통령의 승부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인사쇄신카드죠. 그 중에서도 가장 파괴력이 있는 인사쇄신카드는 대통령실을 개편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비서실장이고요. 그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 하마평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건강 안 좋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퇴진을 위한 밑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대통령실만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각도 지금 전면 쇄신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대폭 장관들을 교체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요.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실의 수석들이 누가 되느냐 그것과 함께 총리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김문수 장관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인데요. 총리 같은 경우는 유임술이 좀 유력하긴 한데 또 모르죠. 일단 사임의사를 지금 밝힌 지가 벌써 몇 달입니까? 오래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반응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장관을 바로 총리로 한번 올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엄청난 어떤 후폭풍 이렇게 거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생성될 겁니다. 지금은 어쨌거나 판을 흔들어야 되거든요. 야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판이거든. 이걸 뒤흔들자면 그에 걸맞는 이슈 파이팅이 되는 이슈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형 어떤 그런 이슈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문수 총리 같은 이런 카드가 등장하게 되면 발칵 이런 뒤집어질 상황이 옵니다. 그때는요. 도리 없이 김문수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넣지 않고는 못 베길 겁니다. 지금은 안 넣어주잖아요. 이름을. 저는 김문수 이분을 계속해서 여론조사에 포함만 시켜주면요. 계속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지지율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한국 갤럽에서만 여론조사 하잖아요. 거기서는 김문수라는 사람을 걸어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그냥 주관식이야. 귀하께서 생각하는 차기 대선주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본인이 직접 말을 하게 합니다. 가령 뭐 여러분의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그래야 김문수 홍길동 한 표가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문수 이분이 약 5% 가까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본격적으로 대선주자로서 거론되지도 않는 인물이고 다른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에서는 이름 자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라는 이름이 주관식으로 5% 가까이 나왔다? 만일에 그 상황이 말이죠. 일반적인 여론조사처럼 한 8명 정도 이재명부터 쭉 이렇게 불러주면 그게 김문수라는 이름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바로 10% 넘어간다고 봐요. 몇 번만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국민들 내리에 김문수라는 사람이 보수의 대권 주자라구나 그렇게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지지율 5%급에서 바로 그냥 7, 9 이런 식으로 뛴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수의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어쨌거나 이 정진석 이분도 상당히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고 파괴력도 있고 무게도 있고 다 좋은데 말이죠. 스탠스가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사실은. 조금 더 확고한 자기 중심이 있는 자기 스탠스가 있었더라면 대통령하고 합을 조금 더 길게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건강에도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다른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다라고 좀 그렇게 봅니다. 후임에 원희룡, 이정현 등이 고론된다고 하는데요. 원희룡은 뭐 세상 설렘이 필요 없겠죠. 인천 계양에 이재명 잡으러 갔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만 그걸로 여권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한동훈 대학마로서 당 대표 경선에서 열심히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그걸 이번에 이런 식으로 만일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면 원희룡 카드도 지금 살아있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원희룡이 들어갔을 때는 정치를 안다라고 봐야죠. 삼성 국회의원에다가 제주지사를 두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대통령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죠. 이정현은 한동안 거론이 안 된 인물인데요. 어쨌거나 호남의 보수주의자가 이렇게 봐야죠. 친박이고요. 한 사람은 엠비계고요. 한 사람은 친박입니다.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이렇게 선택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관들 중에서는 이상민 장관 좀 오래 했다라고 보고요. 조기황 장관, 이조 장관 교체선은 예전부터 있었죠.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총리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저도 유임서를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총리를 교체한다 그러면 김문수 장관같이 바로 여권 안에서 차기 주자로 확 떨 수 있는 사람을 총리로 넣어야 됩니다. 그거는 확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이 어떤 성부수를 던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정현 이 사람도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 카드에다가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하나 넣어보면 비서실장 자리에 우병우 같은 사람을 넣어보면 어떨까? 우병우. 대통령이 가장 강한 카드 중에 한 개가 되겠죠. 아니면 유영하 의원도 괜찮습니다. 유영하. 유영하 의원도 최근에 보니까 우파도군요. 유영하 의원을 비난했던 보수 쪽 지지자들도 많았죠. 그런데 국회의원 되고 나서 유영하 행보를 보니까 이 사람이 보수 중에서도 강성 보수 혹은 우익 맞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선명한 발언을 하더라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고 윤 대통령의 소위 집토끼 전략 지지층 이렇게 견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이정현 같은 경우에는 효과는 크게 없을 겁니다. 과거 친박이었다는 건 있지만 그런 어떤 정치적 효과를 누리려고 그러면 앞서 총리에는 김문수 비서실장에는 우병우나 이런 사람 유영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발탁하게 되면요. 이건 정말 엄춘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나면서 효과도 커지는 거죠. 일단 판을 흔들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 무난하잖아요. 사실 이정현 정도 되면 무난하다고 봐야죠. 원희룡도 지금 현실점에서는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란을 키우려고 마음먹으면 이걸 일단 대통령이 지금 현재 수세잖아요. 수세국민인데 공세로 전환하자면 일단 판을 뒤집어야 됩니다. 흔들어야 되는데 이런 인사로는 제 생각에는 판을 흔들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안 된다. 그 흔들려 그러면 완전히 그냥 스프라이즈한 그런 어떤 카드가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우병우를 굉장히 좋게 보는 걸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 했던 녹취가 하나 공개된 게 있는데 우병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자기 선배지만 대통령 선배지만 학교로서는 몇 년 후배잖아요. 까마득은 후배죠. 우병우 이 친구 정말 아까워. 정말 아까워. 이거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녹취가 있어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 그때는 우병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죠. 대통령 그때 검찰이 있을 때고요. 그게 이제 한 번 드러난 적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유영화 의원을 바로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고리 그리고 tk 혹은 나아가서 집토끼 전동보수청들 전체를 그냥 꽉 붙들으면 결정타가 되겠죠. 어쨌거나 이런 장관들 교체설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민심쇄신 요구 응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인적쇄신이다. 인적쇄신 중에요. 그냥 무난한 사람으로 채우게 되면 효과는 없어요. 정치적 효과는. 논란이 일어나야 돼요. 난리가 나야 돼. 그럴 사람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급에서는 그런 사람 심게 되면 청문회가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내각에서 진짜 한 자리 정도는 진짜 발칵하는 이런 장관 카드가 하나도 필요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김문수 총리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여러 통로로 용산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친윤계 의원들이. 한두근 대표가 여사라인 쇄신 딱 붙인 게 잘못이다. 그래서 어쨌거나 쇄신 확인해야 되겠죠. 인기 반환점마다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총리 제외 장관 교체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리는 제외한다라는 것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신뢰가 너무도 굳건한 거죠. 너무도 굳건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덕수 총리를 좋아하고요. 이분과 함께 가는 걸 5년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 사이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와서 총리를 교체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김문수 장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파괴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파괴력. 지금 이제 일반적인 무난한 카드로는 전국을 반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뜻뜻 미지근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크게 일어나야 됩니다. 논란이. 대통령이 어떤 승무수를 던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원희룡이냐. 이정현이냐. 아니면 제3의 인물.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파격적인 카드이냐. 이런 것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누리PD 김준혜였습니다.